한국 추리소설 단편선 스릴러 편 오늘은요 이 대환 작가의 작품 제목이 아주 긴데요 보물섬 스트라이크 볼링게임 이라는 긴 제목의 추리 스릴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물섬 제주도 근처의 어느 무인도 섬을 둘러싼 절벽으로 야트막한 파도가 계속 몰려와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경을 낀 당신이 고려청자, 덕수염 아저씨는 비취불상, 저 어리버리한 학생이 조선백자, 아 그리고 방금 화장실에 들어간 게 은노리계라는 거요. 모두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일일이 호명한 사람은 정작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대신 그의 옷자락 끝에 달린 이름표에는 금불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흠, 당신은 금불상으로 부르면 되겠군. 비취불상이 말했다. 흥, 뭐 그러든가 말든가. 에이, 야 아무리 가명이라지만 좀 지랄맞잖아. 부르기도 어렵고. 그, 그, 그렇지만 어둑하겠어요. 다들 오자마자 식탁 위에서 하나씩 집어든 모양인데 전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뭘 집었는지도 지금에서야 알았는걸요. 조선백자는 아직까지 낯선 환경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흠, 그러고 보니 잘 보이는 거실 쪽 테이블을 놔두고 부엌 식탁 위에 이름표를 숨겨놓은 건 또 무슨 장난질이람. 은노리개가 화장실에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살살 비비며 나왔다. 짧은 반바지 차림에 허벅지가 다 드러났다. 그, 아무리 비위 좋은 세상이라지만 좀 적당히 하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야. 흥, 치까짓게 뭐라고. 은노리개는 금불상이 못 본 사이에 입을 비죽거렸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한데 모인 지 네 시간이 지났다. 두 시간은 바다 위에서 보냈고, 두 시간 중 한 시간 삼십 분은 배를 타기 전 못해서 대기하면서 보냈고, 나머지 삼십 분은 이 섬에서다. 호칭과 얼굴을 파악하느라 작은 눈을 쉬지 않고 끈뻑이던 고려청자가 드디어 굵은 안경테를 밀어올리며 조심스레 첫 마디를 꺼냈다. 어, 저, 초면에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나친 신중함에 사람들은 조금 짜증을 부렸다. 아, 고려청자님.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드립니까? 아, 거기서 해봐요. 아, 이게 원체 비밀스런 이야기라서요. 아, 그럼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51페이지의 암호문을 해결하셨습니까? 난 또 무슨 얘기라고. 그 암호문 외에 여기 오는 방법이 또 있든가요? 아, 그게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 암호문을 해결한 사람이 저 말고도 네 분이나 더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하하하, 대한민국 추리마니아들 실력을 너무 얕보시는군. 아, 그럼 어떻게들 푸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하, 그 정도라면 당장이라도 해드릴 수 있지. 자신있게 나선 금불상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부탁을 한 고려청자는 이내 손깍지를 끼며 지켜보았다.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의 풀이방법과 비교하려는 듯 손바닥 글씨를 써가며 기억을 떠올렸다. 네, 지금 영상에 책 속에 있는 그림이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듣기만 하셨던 분들 잠깐 그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두해 있는 사람들 위로 보이는 섬의 지도 지도에 따르면 일명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이 섬은 무인도이며 가로 1.7km, 세로 4km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해변으로는 두 개의 길 외엔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이었다. 섬 한가운데에 일제시대 고사포 진지였다는 별장이 있고 별장 남북으로 정원이라 하기엔 좀 민망한 공터가 짧게 펼쳐지고 그 뒤로는 잔목림이 펼쳐져 있었다. 별장은 단층 건물로 섬 모양을 따라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에 한가운데 위치한 거실과 그 거실 주위로 방 6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남북쪽으로 현관문이 하나씩 있었다. 또 거실 한복판 바닥문 아래 지하실이 있었고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잔디깎기, 전지가위, 삽, 곡괭이 등 나무 가꾸기에 필요한 물건들은 거의 다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괴팍하기로 유명한 추리소설가의 별장 치고는 흥행성이 낮았다. 다행히도 암호풀이 증명이 끝난 후에 다른 재미거리를 찾던 이들을 만족시켜준 것은 다섯 번째 방, 감광준의 서재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섬에 있는 별장은 작중에서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가라고 하는 감광준 선생의 집인 겁니다. 근데 그 작가는 지금 여기 없고요. 시중에선 절판된 그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작, 조선식 가옥살인사건까지 모든 책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전설적인 추리개간지 괴인, 괴인의 창간호도 있었다.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놀랐던 건 감광준의 초상화였다. 추상기법으로 그린 초상화는 얼굴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뒤틀려 있었다. 어우, 진짜 볼썽사나운 그림이네요. 어쩌면 저 모습이 진짜 감광준일지도 모르죠. 책에 실린 프로필 사진 따위는 이미 예전부터 가짜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진짜 김광준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아요. 은노리개는 볼을 실룩거리면서 감광준의 초상화를 응시했다. 최근에 두 번째 결혼 실패 같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젊은 시절 여러 번의 자살 시도라든지 몇 년도인가에는 당시 화제였던 무슨 사건의 수사자문의원으로서 용의자를 잘못 지목해 수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었다든지 뭐 원체 둘러싼 악질적인 루머들이 많으니까요. 진짜 모습은 오히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작가죠. 채! 고려청자! 그렇게 감쌀 필요는 없지 않아! 억울하기는 그런 게 다 유명성인 거지.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만 날리도 없는 거고 그나저나 그놈의 괴팍한 면상을 이 눈으로 꼭 한 번 보고 싶었는데. 금불상이 투덜거리는 한편 조선백자는 감광준의 물건을 감정하듯이 다루고 있었다. 진지하게 두드려보고 불에도 비춰보고 냄새도 맡고 있었다. 은노리개는 그런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이 봤다. 아랑곳하지 않고 상패 앞에 놓여있던 볼링핀을 잡아들은 조선백자는 묵직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는지 눈을 감고 무게를 가늠했다. 그러자 고려청자가 다가와 말했다. 어... 무게는 약 1.2에서 1.6kg 재질은 플라스틱 같군요. 보통은 단풍나무에 플라스틱을 코팅하는데 감광준 작가는 볼링도 곧 잘 쳤다고 어느 잡지 기사에서 본 것도 같은데 이 상패들을 보니까 대학 시절 같지만 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했네요. 아직 모르셨군. 그 인간 볼링이라면 죽고 못 사는 대단한 볼링광이라고 나처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골프가 최고지만 아무튼 감광준은 익명으로 프로볼러 테스트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도 가지고 있었지. 에... 잠깐! 은노리개! 그런 것 맘대로 휘두르면 위험하다고! 어디서 찾아내는지 번쩍거리는 볼링공 구멍에 손가락을 엉성하게 끼우고 겁없이 휘두르는 은노리개 때문에 사람들은 벽에 바짝 붙을 수밖에 없었다. 붕붕 공기를 가르는 볼링공은 위태롭게 보여도 용쾌 손에 잘 붙어 있었다. 추리작가와 볼링이라니 너무 괴팍한 조합이지 않아요? 이따위 공놀이가 뭐 재밌다고 말이지. 근데 저 좀 비슷하게 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은노리개의 볼링공 장난이 활력을 잃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우... 떠벌이의 히스테리 환자까지 참 개성 넘치는 분들이 많네요. 비츠빌상이 옆에 있던 고려청자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테죠. 고려청자님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모두 정상은 아니겠군요. 고려청자의 시선 끝에는 가로로 겹겹이 놓인 진열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권수가 어림잡아 몇백 권은 됨직한 어떤 출판사의 세계 추리소설 전집이 있었다. 여기까지라면야 특이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비츠빌상은 눈을 부릅뜨고 진열장 유리에 다가갔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다. 규칙의 의도적인 어긋남이 만들어낸 우연적인 패턴들이 그곳엔 거꾸로 꽂혀있는 책 등의 글자 위치와 길이 기타 약호들이 축약된 기호를 얘기합니다. 약호들이 제대로 꽂힌 책들의 그것과 어울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 클루! 감광주는 예술적 재능도 타고난 게 틀림없어. 허! 이 무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바로 외딴섬에서 맞게 되는 광인 작가로부터의 첫 메시지란 말인가요? 정말 꼭 소설 속의 장면 같군요. 이어서 고려청자는 진열장을 열었다. 정교하게 맞춰진 고급 진열장 문이 삐걱하며 열리자 매태한 먼지들까지 함께 쏟아져 나왔다. 기침을 하는 와중에도 책을 살펴보던 비취불상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근데 이 뒤집혀진 책들 간에는 일정한 공통점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 할지 난감한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음 제대로 고쳐진 책과 거꾸로 고친 책 이 두 가지라면 혹시 이진법 숫자를 나타낸 건 아닐까? 500짜리가 넘는 이진수? 금불상님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 그것보다는 이 연결된 책 등의 무늬를 조사해보는 건 어때요? 에이 그것들 좀 이리 줘봐요! 성질 급한 은놀이개는 거꾸로 꽂혀있던 책 중 한 권을 건네받았다. 제일 먼저 책 겉표지를 벗기고 요리조리 살폈다. 그러다가는 책을 내려놓고 다른 책도 똑같이 요리조리 살폈다. 그 다음에는 진열장 문에 붙어있는 긴 도서 목록표를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그어가면서 보더니 한 곳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그곳을 톡톡 두들겼다. 누가 431번 책 좀 찾아봐줘요? 은놀이개님 이거 같은데요? 이 책은 왜? 잠깐만 좀 있어봐요. 은놀이개는 책을 펼쳐 거꾸로 들고 털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금방이라도 뭔가 보여줄 것처럼 해놓고선. 금불상의 이 말이 은놀이개의 화를 돋았는지 이번엔 다분히 신경질적으로 책을 몇 페이지씩 꼼꼼히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431번 책 속 은밀하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작은 테이프 하나가 나왔다. 은놀이개는 귀찮은 일을 해치워버린 것처럼 활짝 웃었다. 떨어진 테이프는 조선백자가 주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마술인가요? 테이프를 든 조선백자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은놀이개 씨 정말 대단한데 고려 청자의 칭찬에 은놀이개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너무 그렇게들 보지 마세요. 그래도 완전 마술 같았다 니까요. 어떻게 한 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책 겉표지가 거꾸로 씌워진 책들이 눈길을 끌었던 거라서 겉표지를 벗겨서 보니까 그 책들 그러니까 겉표지 안쪽에 본 책들은 겉표지처럼 거꾸로도 있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죠? 즉 책 자체가 거꾸로 꽂힌 게 아니라 그저 겉과 속이 달랐던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거꾸로 꽂혀진 책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책을 꺼내들고 테이프까지 찾아낸 거야? 팔짱을 낀 금불상은 못 믿었다는 표정으로 따지듯이 물었다. 간단해요. 이 500권 가까이 되는 세계 추리소설 전집이 진열된 진열장들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세계 추리전집과 관련해서 나왔던 몇 가지 논란들이 한몫을 했죠. 지나치게 추리의 외연을 확장해서 추리로 보기 힘든 작품들도 유명 추리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걸로 한창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거론됐던 책들 두세 권 정도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중에서 난 내 취향대로 제일 추리소설 답지 않은 추리소설 한 권을 골라봤을 뿐이죠. 다행히도 내 취향과 감광준씨의 취향이 통했던 거라고 해야 할까요? 말대로 완전 우연히 작용했군. 제게 나는 운도 없으니. 테이프는 크기가 작은 녹음용 마이크로 테이프였다. 조선 백자가 감광준 책상 위에 있던 녹음기에 끼워 틀어보니 심한 잡음과 함께 감광준의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선식 가혹살인사건의 암호문을 풀어내고 여기 여기 이 보물성 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아 이 테이블 찾아낸 사람한테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추리독자로서 먼저 반가움을 표시해야겠군. 여러분은 앞으로 사흘 동안 이곳에서 꼼짝도 할 수 없다. 물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밖에서도 당신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테지. 핸드폰 지참을 금했지만 혹시 가져왔다 하더라도 전파 차단 장치 때문에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흘 동안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하하 게임을 하는 것이다. 보물찾기 게임 이 섬에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씌어진 내 최신작 조선식 가옥살인사건에 등장하는 보물과 유사한 진품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당신들이 이 별장에 도착해 하나씩 주어둔 이름표에 적혀있는 보물들 말이야. 이 보물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보물을 조건 없이 양도해 주겠다. 설마 자신의 추리력을 시험해 보겠다든지 하는 고상한 이유 때문에 이 게임에 참가한 건 아니겠지. 솔직히 모두 암호문 속 보물 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니 만큼 원하는 것을 꼭 얻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이 섬 모처에 숨어 당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것이다. 날 찾아낼 생각일랑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시간 낭비 일뿐더러 찾지도 못할 테니. 하하하하 이 집안과 섬 곳곳에 숨겨져 있는 힌트를 찾아내 보물도 찾고 나의 무료함도 덜어주기를 바란다. 단 3일이 지나면 내 법정 대리인들의 방문에 의해 게임은 자동 종료될 것이다. 게임의 시작 시간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이며 종료 시간은 3일 후인 아침 9시다. 그리고 여러 번 녹음을 반복했던 탓인지 음질이 좋지 않아 마지막 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하지만 보물 일확천금 같은 말들만으로도 사람들의 얼굴은 이미 충분히 상기되어 있었다. 이에 생각에 잠겨 두리번거리던 고려청자가 가슴벅찬 얼굴로 말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도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는 거니까. 숨겨진 메시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모두 단잠을 잤다. 각자의 방에 들어간 이후 정말 세상 모르게 잠든 나머지 9시 전에 일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조선백자가 9시 10분경에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제일 먼저 일어났다. 몸이 원체 약한 편인 조선백자는 지난밤 낯선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나중에 천장이 뱅글뱅글 돌 정도로 속이 미식거렸다. 일어나 거실에 나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자기가 할 일을 하나 생각해냈다. 그건 동쪽 해안가에 있는 자신들이 타고 왔던 보트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도 아니었고 보트가 없어질 이유 따위는 전혀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보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감광준이 말했던 3일 동안 꼼짝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왠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혀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보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츠비상은 놀라 수저를 내려놓고 입에는 밥 한 덩이를 그대로 담은 채 물었다. 문가에 서 있는 조선백자는 자신이 배를 잃어버리기라도 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럼 아침부터 지금까지 배를 찾아 다닌 건가요? 우린 무슨 사고라도 낸 줄 알았다고 뭐 그 편이 더 재밌기는 할 테지만 혹시 엉뚱한 데 가서 찾다 온 건 아니겠지? 우리가 배에서 내린 데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바로 보이는 곳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장소를 헷갈리겠어요. 게다가 바다 쪽으로도 배가 출입하기 딱 좋게 만든 것처럼 경사면이 있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떠내려갔을까 봐 절벽을 따라서 동쪽 해안가를 샅샅이 찾아봤어요. 밧줄 매듭까지 없는 걸로 봐서는 배에서 내릴 때 묶어뒀던 게 좀 느슨했던 것 같기도 한데 조선백자가 애써 딴 곳을 보며 얘기를 꺼냈다. 지금 날 보고 하는 소리지? 응? 저번 확인까지 한 걸 봤잖아. 괜히 생사람 잡지 마. 은노리게 까칠한 말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그럼 무슨 일본군의 유령이라도 나타나서 훔쳐갔다는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금불상님? 일본군의 유령이라뇨? 유명한 얘기 잔소? 2차 대전 말엽 연합군으로부터 일본 본토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 중 하나였던 제주도에 일본군들이 비밀 활주로 며 땅굴 비밀기지 같은 걸 건설했다는 얘기 하지만 정작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전을 해버리자 억울함에 목숨을 끄는 군인이 한둘이 아니었다지 제주도 가까운 이 섬에서도 무슨 해군 특수부대인가가 주둔을 했었다고 하고 이 별장 거실자리에는 고사포가 있었다고 이에 이에 다리를 다 다리를 계속 주무르던 고려청자가 기어코 말을 꺼냈다 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정신들 좀 차리세요 모두 지쳤다구요 우리한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해요 넓은 식탁에 아무렇게나 퍼져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 이들은 조선백자가 밖으로 나간 이후 속속 일어나 한나절이 지나도록 별장 내부와 주변 곳곳을 뒤졌다 하지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티끌만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신비한 안개가 거쳐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마침 배가 없어졌다는 소식은 큰 불안감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금불상만은 이 상황에서 비껴있는 사람처럼 혼자 키득거리는 것이었다 이 상황이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난초한 표정의 고려청자가 힐란하듯이 물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반길 줄 알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얼어붙은 얼굴이라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지요 다들 그런 표정 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상황을 제대로 즐겨보자고 그깟 고깃배 따위가 없으면 어때 3일 후면 가고 싶지 않아도 이 섬에서 나가게 될 텐데 실은 내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두었거든 그 그럼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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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위반 아닙니까 분명 초대장에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혼자서 오라고 했을 텐데 고려청자가 말했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만 유언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해놓았으니까 와 아저씨 꽤 대단한 사람인가 봐 개인 변호사의 유언장까지 좋아 아저씨 말 한번 믿어보겠어 그런데 우리가 하루종일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닐 때 혼자서 뭘 한 거야 뭐 찾아낸 거라도 있어요 금불상의 유언장 덕분에 보트권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진 은놀이개가 얼굴색을 되찾고 금불상에게 들러붙었다 아이고 징그런게 뭐 이래 금불상의 옷깃을 쥐고 얼굴을 요염하게 들이대던 은놀이개는 금불상이 어물쩍거리고 있는 사이에 들고 있던 책을 휙 낚아찼다 음 보호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뭐요 책에 뭐라도 있습니까 에이 이건 아까 그 책이잖아요 추리문학전자 편집 431번 아 그 작가 이름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은놀이개 쪽으로 몰려갔다 그러자 금불상이 하하 짧게 웃음소리를 냈다 하 그런게 아니라고 이 멍청이들아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에 묘하게 미소를 띈 금불상의 손에 아까의 그 마이크로테이프가 들려있었다 그는 보란듯이 보란듯이 테이프를 모두 플라스틱 카세트 밖으로 끄집어냈다 밤색 마그네틱 테이프들이 그의 손과 팔뚝에 지저분하게 늘어지고 엉켜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테이프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얀색의 테이프가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렇게 감광준의 깨알같은 글씨가 적힌 하얀 테이프가 사람들 눈에 확인되었고 금불상은 하얀 테이프 부분만을 끊어 읽기 시작했다 용쾌도 찾아낼군 내 무원의 메시지를 훌륭하게 읽어낸 당신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아래 이어진 메시지에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 어서 빨리 찾아내어 기쁨을 누리도록 금불상은 여기까지 읽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시선들을 즐겼다 그 여유부리는 듯한 행동에 사람들은 속이 탈지경 이었지만 무언의 메시지라뇨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잠자코 있던 비추불상이 자신의 발견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어하는 금불상에게 졌다는 듯이 물었다 하지만 금불상이 멋쩍게 대답을 하기도 전에 조선 백자가 끼어들었다 그건 그건 아마 아까 재생했을 때 뒷부분 메시지가 잡음과 섞이면서 끊어졌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할 말이 더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잖아요 하지만 테이프는 더 돌아가다가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려던 말을 어떤 식으로든 감춰놨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조선 백자는 뒷목을 극적극적 거리면서 자신없게 말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야 알았다는 표정으로 저마다 무릎을 치고 말았다 비추불상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다른 사람들 눈을 일일이 마주친 후에 말했다 그럼 금불상씨 테이프에서 말한 원하는 것 이게 만약 그 보물이라면 뒷말을 잊기도 전에 금불상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꺼냈다 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돈 때문에 이 섬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나눠 갖는 게 마땅한 겁니다 전 대신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답니다 만약 이대로 보물이 발견된다면 너무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평생 악몽처럼 남을 겁니다 설마 이대로 사흘 예정의 게임이 끝나버리는 건 아니냐 이겁니다 제 관심사라는 건 금불상은 헝클어진 테이프 뭉치 속에서 남겨진 메시지 대목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고 주위를 쓱 돌아보았다 하지만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면서 호딜갑스럽던 그의 목소리는 작고 느려졌으며 끝에 가서는 윤기있던 목소리가 끝이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마칠십 더틴 가칠 하루 늠지기 터쇄 차삼 구돌 길십 실제로는 긴 흰색 테이프에 세로로 적혀있는 글자라고 합니다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띄어쓰기가 전혀 안되있어서 쭉 이어 읽으면 불교 경전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자 비치불상이 조선백자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또 다른 암호라는 거군요 마틴 루터와 구 벽난로 불 위에 올린 냄비가 약하게 끓기 시작했을 때 비치불상은 정사각형의 종이조각을 스무개 만들어 각각의 아까의 그 메시지 글자들을 써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었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고려청자가 비치불상에게 담배를 권하며 물었다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선식 가혹살인 사건 속 암호는 풀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저는 그래도 그 암호 페이지를 풀었을 정도면 상당한 추리마니아 실력을 가졌다고 보이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젠 머리가 굳었는지 잘 안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지금 비치불상님이 하신 것처럼 어쩌면 치환이라든가 암호텍스트 자체의 변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배열이나 그런 것들로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배열의 기준이랄까 조금의 힌트도 주어지질 않아서 시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시 후 손톱을 물어뜯던 비치불상은 산책이라도 할 요량인지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까 책 속에서 마이크로테이프를 찾아냈던 은노리개도 연습장에 뭔가를 끼적거리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자신만만해 하던 금불상도 테이프를 왼쪽 검지에 빙빙 감았다 풀었다가만 반복하고 있었다 또 거실 구석에 자신의 가방을 깔고 앉은 조선백자는 그런 금불상을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다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란 말이냐 마치 십더 틴 금불상은 집중력을 잃고 막연히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가마 올라갈 때와 풀려 내려갈 때 테이프를 쫓는 조선백자의 눈과 고개는 같이 돌았다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금불상이 투명스럽게 내뱉자 조선백자는 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딴청 부리듯 얘기했다 금불상은 조선백자 흉내를 내는 것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잠시 후 조선백자의 눈과 고개는 다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금불상이 신경질적으로 테이프를 다 풀어버리자 그때 조선백자의 말문이 기적적으로 튀었다 밖에 나가있던 비추불상이 황급히 뛰어들어올 정도로 조선백자의 소리가 말 그대로 실내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금불상님 사이테일 우린 아마 그걸로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조선백자가 제시한 암호 해독법은 정말 단순한 것이었다 기원전 5세기경 스파르타인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전치법의 일종인데 긴 띠 같은 것에 글자를 적고 일정한 지름을 가진 원형통에 띠를 감아 전혀 새로운 글자 배열이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감광준이 암호문을 만들 때 썼던 것과 같은 지름을 가진 사이테일의 테이프를 감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둥근 원통 물체를 찾아 온 집안을 들쑤신 사람들은 감광준의 서재에서 발견한 몇 종류의 필기도구들을 조선백자 배내밀었다 깨알처럼 쓰인 글자띠에 알맞은 원형통이라는 건 역시 필기구보다 적당한 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중 감광준의 손을 많이 탄 볼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쩌면 마이크로테이프 속 종이테이프에 깨알같은 글씨로 암호문을 쓸 때도 이 볼펜을 사용했을지 모르는 일이다 볼펜에 테이프를 대여섯 차례 감자 글자를 수평으로 맞춰봤을 때 반응은 이랬다 제대로 감은 거 맞습니까 다시 감아보죠 아니 그 볼펜 말고 이 만년필이 아닐까 하지만 조선백자는 이 볼펜이 감광준의 사이테일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자 그림 사진 보이시죠 감광준의 사이테일 편의를 위해 글자 크기와 간격 테이프 두께를 조절하였음 점선은 원래 없는 것 심 자 너무 이상하게들 보지 마세요 마틴 루터 9 칠간음 쇠돌 17 기찻길 더하기 30 이 말들도 제대로 된 키워드만 찾아내면 익숙한 말들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단서가 없을까요 그래 조선백자가 풀어낸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맨 처음 암호문처럼 전혀 말이 안되진 않잖아요 마틴 루터라든지 가늠쇠 더하기 30 이런 유의미한 단어들도 보이고 말이죠 비츠불상은 아까 금불상이 바닥에 버린 테이프 조각들을 이어만지면서 생각에 잠겼다 자 그럼 고유명사인 마틴 루터부터 해볼까요 의미를 풀어보기엔 가장 만만할 것 같은데 마틴 루터라면 서양의 종교개혁자 말하는 거 맞죠 근데 마틴 루터 9는 뭐지 누구 마틴 루터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없어요 9도 함께요 어 다들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16세기 16세기 독일 사람이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썼죠 루터교라는 교파도 있고 직업에 관해서 소명의식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뭐가 있더라 고려청자 조선백자 모두들 진땀을 빼고 있을 때 은노리개가 뭔가를 떠올린 듯 감광준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리고 볼링에 열광했던 남자였죠 은노리개의 손에는 다시 볼링공이 들려있었다 어설프게 자세를 잡는데 이번에는 공을 떨어뜨려 공이 마룻바닥을 쿵쾅쿵쾅 울리며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갔다 구핀 볼링게임을 고안해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단하군요 은노리개님 참 보기와는 다르게 조선백자는 굴러온 공을 집어들고 지공구멍에 오른손을 넣으려고 낑낑댔다 어 조선백자님 이 볼링공은 왼손잡이용 같군요 옆에서 보고 있던 고려청자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공을 쥐어 보였다 눈부시게 빛나는 공에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다 볼링공 속 환상적인 요술기류 속을 떠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은 난데없는 볼링 분위기에 모두 심취한 것처럼 보였다 마틴 루터와 구 이 구는 구핀의 숫자 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행은 볼링을 의미했다 아마 볼링은 전체의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것은 2행 3행으로 갈수록 명확해져갔다 볼링의 공이 굴러가는 레인을 보면 7개의 작은 쐐기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칠과 가늠쇠 돌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 가늠쇠 돌에 대해서는 일찍 별장 주변을 산책했다는 고려청자가 단서를 제공했다 아무도 주의깊게 보지 보지 않았던 정원에서 고려청자는 작은 바위들 세어보니 모두 7개였다 작은 바위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한 이 돌들이 볼링 레인의 가늠쇠가 되었다 에임 스팟 시라고 한답니다 영어로는요 이제 남은 문제거리는 무엇이 이 거대한 볼링 게임의 핀이 되느냐 였다 이 섬이 사실 볼링 레인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볼링 핀이라니 누구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냄비에 끓는 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채 골똘히 생각에 잠긴 사람들이었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조선 백자가 문을 기세 좋게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볼링 핀으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때리던 은놀이개가 문소리에 깜짝 놀랐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온 조선 백자는 손에 나뭇잎을 한움큼 쥐고 있었다 어 핀이라고 해서 다 저런 모양의 핀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은놀이개님이 들고 있는 저 핀은 비록 플라스틱재지만 보통의 핀들이라면 역시 처음에는 저 밖에 있는 나무들하고 같은 모양이었을 테니까요 보세요 저 밖에는 단풍나무 천지라고요 볼링게임 볼링게임 지하창고에는 사비 두 자루 곱괭이가 두 자루나 있었다 고려청자가 준비한 멀건 스프와 빵으로 간단히 두 번째 날의 아침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무작정 정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7개의 정원석 곧 가늠쇄를 통해 7개의 단풍나무 핀들을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었다 삼행에 있는 17 기찻길은 볼링경기 중 스페어처리 상황 중에서 두 핀 사이가 많이 떨어진 스플릿을 기찻길의 레일에 비유해서 레일로드라고도 하는데 좌우로 넓게 벌어진 10번과 7번 핀이 남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의 스페어 스플릿을 뜻했다 7개의 정원석에 평행하고 있던 단풍나무 중 맨 뒤에 위치한 두 개가 7번과 10번이었다 비추불상이 면장갑을 낀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사람들 앞에 섰다 누구 볼링짐 치셨던 분 없습니까 이 어려운 스페어처리에 대해서 고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퍼즐이야말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고려청자가 말했다 자 여기서 또 그림사진 나갑니다 그림 보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이야 다리가 고장나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때는 제가 꽤 쳤거든요 지금 보이는 스페어처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스플릿입니다 저도 10년 넘게 치면서 몇 번 보기 힘들었죠 이론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스페어처리죠 프로들도 저 코스가 나오면은 핀 하나만 처리할 정도니까요 그 이론상의 방법이란 건 뭡니까 비치불상이 10번 나무를 매만지며 물었다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입니다 그 10번 나무를 키핀 삼아서 먼저 벽 쪽으로 쓰러뜨리면요 벽에서 튕겨져 나온 10번 핀이 레인을 가로질러서 7번 핀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아 그렇다는 건 핀의 운동 방향이 생긴다는 거잖아 맞아요 10번 쪽에서 7번 쪽으로 직선 방향의 운동이죠 그러면 더하기 30이 쉽게 풀리는 군요 10번에서 7번 나무로 직선을 그고 그 직선 방향으로 30미터에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겠군 그럼 어디 보물 구경 좀 해볼까 금불상은 곡괭이를 들고 앞장섰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뒤늦게 손발을 휘저어가며 금불상 뒤를 쫓았다 월등이 앞에 선 금불상은 벌써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땅에 녹슨 곡괭이를 탁하고 찍었다 여기 흑색깔이 조금 달라 땅도 덜 딱딱하고 두 번째로 곡괭이를 찍었다 빨리들 오라고 안 그러면 내가 봄을 다 갔습니다 세 번째 내리친 순간 작은 금속성과 함께 불이 번쩍하더니 고막을 찢는 굉음이 나면서 흙덩어리들이 작동 개시한 분수마냥 5-6미터는 솟구쳐 올랐다 한참 후에 뽀얀 먼지 속에서 후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리는 건 검은 흙덩이만이 아니었다 단풍나무에 앙상한 가지에 걸린 살덩이들의 색깔이 너무나 선정적이어서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 정도였다 금불상을 제외하곤 제일 앞서 나가 있던 은노리개는 다진 고기 세례를 받아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다 조선백자 역시 어깨죽지에 내려앉은 선홍빛 잔해들 때문에 반 기절한 상태였다 그나마 제정신이 있는 건 비추불상과 고려 청자뿐이었다 비추불상은 귀를 탁탁 털면서 금불상이 있던 자리로 가려고 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법 나갔을 때 고려 청자가 달려와서 그를 막았다 혹시 다른 폭발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 당연히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노세요 저기 저렇게 넉넉히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마저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두 죽는 거예요 한사코 만류하는 고려 청자 때문에 비추불상은 뒤로 돌았다 그러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조선백자가 나무 뒤에 숨어있었다 일단 이럴 게 아니라 조선백자님을 좀 부탁해요 전 은노리개님을 데려올 테니 비추불상이 다가오자 조선백자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비추불상님 금불상님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죽은 건가요 그렇다면 미치광이 잠깐 감광준이 죽인 걸까요 아마도 다른 쪽에선 고려 고려 청자가 은노리개의 뺨을 때리면서 말을 걸고 있었다 은노리개님 은노리개님 여기를 일단 떠나야 합니다 근처에 다른 지뢰나 폭탄이 또 설치돼 있을지도 몰라요 은노리개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은노리개의 은노리개를 번쩍 들쳐 업은 고려청자는 비치불상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조선백자를 부축한 비치불상이 고려청자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비치불상은 몸을 돌리면서 금불상이 서있던 곳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것은 같은 무리의 사람이 죽어서 생긴 공포감과 증오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정당당하게 운영되던 게임에서 큰 반칙을 당한 듯한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일곱 개의 정원석을 지나 다시 별장 볼링레인의 시작점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현관문을 굳게 걸어놓고 거실에 모였다 몇 시간 전과는 달리 소파 끝에 엉덩이를 겨우 걸치고 몸을 빳빳하게 세운 은놀이개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려청자가 급하게 찬물을 올려 끓인 홍차는 아직 아무도 마시지 않고 있었다 비치불상이 홍차를 은놀이개에게 권하자 눈을 새침하게 뜬 은놀이개는 손을 휘둘러 잔을 엎어버렸다 무슨 짓이야 보자 보자 하니까 비치불상이 눈을 불어리며 달려들어 은놀이개에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은놀이개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 눈을 마주쳤다 어 이건 놔요 잘 생각해봐요 이 홍차 과연 안전한지 모두 이 별장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이 섬에 온 이후로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우면 무서울 정도로 고라떨어져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들 두통을 조금씩 겪잖아요 제일 먼저 고려청자가 안색이 변하면서 놀란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차에 무슨 짓이라도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대저택 비밀의 방에서 집 전체를 감시하는 주인공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부인의 숨통을 서서히 옥죄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가오기 전에 은호리개가 모두와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조선 백자가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를 쭉 지켜보고 있어요 보트가 없어진 것부터 생각해보면 모두 그의 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폭탄까지 설치했죠 모든 과정을 예상하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찾아야 해요 숨겨진 마이크도요 조선 백자는 발작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고려청자가 그의 어깨를 꽉 찍어 누르며 겨우 자리에 앉힐 수 있었다 진정하도록 해요 일단 이 섬에 있다는 감광준을 먼저 찾아 봅시다 이게 어떤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돼요 그래요 고려청자님 별장 안을 우선적으로 찾아봐요 감광준도 저 잔목숲 속에 숨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모두 흩어지지 말고 방 하나하나씩 먼저 조사해 보도록 하죠 그럴 수밖에요 저 밖은 이제 너무 위험해요 빛이 불쌍은 은노리게 조선 백자 고려청자를 이끌고 사람들의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 방을 차례차례 검사하기 시작했다 더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역시 책장 뒤나 침대 및 옷장 안 나뭇결이 다른 마룻바닥 이라든지 의심가는 모든 곳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감광준이 은신하고 있을만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감광준의 서재에 다시 오게 되자 참다 못한 비취불쌍이 감광준이 들으라는 듯이 욕설을 내뱉고 물건들을 부숴다 이런다고 내놓은 메모들을 일일이 확인해보았다 그럭저럭 대여섯 시간이 흘러버리고 날이 어두워졌다 고려청자가 준비한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간 사람들로부터는 저녁이 다 되도록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근데 자기 소설의 광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고 죽이려는 이유가 뭘까요 고려청자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보며 음식그릇을 날랐다 전 알 것 같아요 미식거린다며 화장실에 갔다 온 조선백자가 말했다 여기 혹시 그 소설책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흥 그따위 걸 누가 갖고 왔겠어 그 자식은 지금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눈가에 화장이 번져 그로테스크한 얼굴이 돼버린 은노리개는 애써 울음을 삼키는 것 같았다 그를 지나쳐 조선식 살인사건 책을 내민건 비취불상 이었다 책을 들고 맨 마지막 장을 펼쳐둔 조선백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장에서 작가 김광준이 주인공의 입을 빌어 어떤 증오를 품고 진범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를요 소설 소설 속에서도 범인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증거 부족으로 결국 잡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자신이 쓴 자서전 속에 메시지를 넣었어요 기억해요? 얼굴이 굳어버린 비츠 불쌍이 대답했다 당신을 곧 다시 게임에 초대할 거야 뭔가 정리하려는 듯이 고려청자가 나섰다 그렇다면 감광준이 진범을 이 섬으로 초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기 좋아했던 금불쌍님이 제일 먼저 콧괭이질을 했다가 죽었다는 건 감광준이 의도한 덫에 걸린 것? 즉 금불쌍님 그가 범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아 설마요 그 아저씨 그럴 깜냥은 없어 보였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 값비싼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삽을 들고 땅 파는데 앞장설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불쌍을 노린 거였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은노리개는 콧물을 연신 들이마시며 번진 눈화장을 티슈로 지웠다 은노리개님이 정확하게 본 것 같군요 여기 이렇게 그 사람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사람의 면모라는 게 보이는 거 하고 크게 다르질 않네요 비추불쌍은 금불쌍의 큰 여행용 캐리어를 열고 물건들을 쭉 늘어놓았다 그 속에는 호텔에서 가져온 샴푸나 칫솔 같은 것이 큰 비닐봉투 속에 가득 있었고 그 속엔 과일 모양이 그려진 콘돔도 몇 개 있었다 그 나머지 옷가지 역시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입고 있던 수트 외에는 전부 싸구려 뿐이었다 옷가지를 다 드러내자 가방 바닥에서 나온 몇 장의 명함으로 그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호텔 벨보이였군요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조선식 가혹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너무 쉬웠잖아요 파 하고 터뜨리는 거 나도 동감 가방 속에 다시 금불쌍의 짐을 아무렇게나 쑤셔넣은 비치불쌍은 가방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말을 다시 꺼냈다 잠깐 그렇다면 금불쌍님이 말했던 변호사며 유언장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겠군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감광준 이 미치광이 작자는 여기 이 5명 중 섞여있을 범인을 죽이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군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뒤 안절부절 못하는 조선백자를 은노리계가 살펴주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청자와 비치불쌍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비치불쌍이 문득 궁금하다는 뜻이 물었다 감광준은 왜 더 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첫날 왔을 때 식수에 독을 타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육지에서 배 타고 올 때 죄다 빠뜨려 죽인다든지 훨씬 쉬운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섯 명을 죽이려면요 어 글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감광준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국내 작가 중에서 가장 트리키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트릭의 장인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그럴까요 이 모든 과정이 역시 그에게는 하나의 게임 정도로밖에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군요 네 그는 진짜 본격 작가니까요 어쩌면 실제로 자신의 트릭을 한 번쯤은 써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때가 온 거죠 우리는 정말 운이 없었던 거고요 비치불상은 고개를 까딱거리며 은노리개 쪽을 한 번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려청자님 솔직히 우리 중에서 누가 감광준이 지목한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청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곤란한 표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글쎄요 글쎄요 저로서는 어떻게 알아낼 재주가 없군요 그럼 비치불상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비밀입니다 저는 이 섬에 처음 올 때부터 점 찍고 있던 사람이 있거든요 비치불상은 도련 새침한 미소를 짓더니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절망적인 밤 그리고 여명 이상한 밤이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조선식 가혹 살인사건이라는 자신의 소설에 소수의 마니아들이나 풀어볼 수 있는 팝온 페이지 암호문을 싣고 그것을 맞춘 사람에게는 암호문에 담긴 메시지를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일명 보물섬에 오게 한 추리작과 감광준 조선식 가혹 살인사건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진 실제 보물들을 주겠다는 그가 이제는 참가자 다섯 명 모두를 죽이려 한다 그것도 다섯 명 중 조선식 가혹 살인사건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사건의 범인이 있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소설같은 이야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때 정말 이상한 밤이지 그 그래요 정말 아 그놈 존댓말 좀 안 쓸 수 없어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난다고 말 끝마다 계속 요요야 응 좀 징그럽지 않아 그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리 좀 와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은노리개의 방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선백자와 은노리개의 어떤 절실함에서 비롯된 예측 못할 결과가 잠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무 무슨 소리라뇨 시트 위로 얼굴을 드러낸 은노리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조선백자는 눈을 반쯤 뜬 채 무슨 소리건 애써 무시하며 시트 아래로 은노리개를 끌어당겼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우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시트 위로 고개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조선백자는 다음 말을 다 잊지 못했다 그리고 하얀 시트 위로 번져나가는 핏물 은노리개 역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침대 위로 같이 축 늘어졌다 이 둘을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자 하나가 방문 앞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고려청자는 비추불상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무슨 일입니까 비추불상님 거실을 가로질러 은노리개의 방으로 들어온 고려청자는 헝클어진 시트 자락과 불길하게 물든 핏물자국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은노리개님이 어딜 다쳤습니까 그게 아니라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조선백자도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 비추불상은 침대 밑에 있던 조선백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고려청자에게 보여주었다 고려청자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설마 그런 겁니까 하 나 원 참 저도 설마 했었는데 쓰레기통까지 뒤져보고선 어쩔 수 없었죠 이런데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역겨운 건 어쩔 수 없군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남자들끼리 고려청자는 뒤늦게 비추불상의 말에 쓰레기통을 바라보다가 뭘 뜻한 것인지 이내 알아채고는 인상을 더욱 찌푸렸다 은노리개가 조선백자를 유혹해 죽였다 혹시 그럼 은노리개가 강광준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반대가 되려나 오 그렇겠군요 조선백자가 강광준 은노리개가 사건의 진범 맞아요 그렇겠군요 깜빡 속았는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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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비추불상이 웃자 고려청자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비추불상 비추불상 님이 어제 말했던 그 진범을 알고 있다고 했던 말 있죠 그렇다면 그 알고 있다던 진범이 은노리개 맞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추불상은 아주 신이 난 것처럼 크게 웃었다 그리고 머쓱해져 왼손으로 안경을 밀어올리는 고려청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것은 혼란스러움과 어떤 의미에선 환희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이제 이런 연극 따위는 집어치읍시다 감광준씨 이 섬 어디에서도 못 찾을 거라고 하더니 이렇게 무리 속에 숨어 있었으니 말이지 어 네 고려청자는 비추불상의 돌발에 너무 놀라 작은 눈이 찢어지게 치켜뜨고 말았다 사건의 진범인 나하고 단둘이 남은 당신 아까 일어났을 때만 해도 난 당신이 감광준이라고는 생각 못했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두 사람마저 사라지고 나니까 아차 씹더군 하하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 비추불상님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왜 전번에 은노리개가 서재에서 발견한 볼링공 있잖아 그때 오른손잡이인 조선백자가 낑낑거리면서 공 구멍에 손가락을 끼려고 하자 당신이 뺏어서 왼손에 가볍게 끼웠던 일이 있었지 당신은 왼손잡이 그것도 감광준과 똑같은 왼손잡이야 어 비추불상님 이번에는 제가 웃을 차례입니까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만 가지고 감광준으로 몰아간다는 거는 정말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러지 말고 어서 섬을 빠져나갈 국민화 하자고요 고려청자는 이제 진지한 얼굴을 하고 비추불상을 설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추불상은 흐흐 비웃으며 고려청자의 손을 뿌리쳤다 흥 금불상이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17 기찻길 더하기 30 이 구절을 누가 풀이했었는지 바로 당신이잖아 아니 비추불상님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당신하고 감광준은 모두 왼손잡이라고 적어도 왼손잡이라면 스페어 처리 방향은 반대가 돼야 해 볼링 경기에서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대가 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고 당신 덕분에 반대 방향을 파헤치려던 금불상이 당신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지 빌어먹을 왼손잡이 진지게 알아챘어야 했었어 논리적으로 자신을 올가메는 비추불상에게 고려청자는 쉽게 대꾸하지 못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돌이켜보면 첫 단서를 진열장 책 속에서 발견했던 것도 당신이었고 난관에 닥쳐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도 항상 당신이었어 감광준씨 그 교묘한 리더십에 속아 우리 모두 당신의 게임 말이 돼서 이리저리 놀아놨던 거라고 그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건 당신이 우리 모두의 식사며 차를 만들었다는 거지 우리의 아침 두통은 거기서 시작됐고 우리가 수면제에 고라떨어져 있을 때 당신은 마음껏 섬 이곳저곳을 활보하며 공작을 벌여놨겠지 이 악마 같은 놈아 뛰어드는 비추불상 덕분에 고려청자는 뒤로 벌렁 넘어졌다 뒤통수를 찌어 머리에선 피가 흘렀고 배 위에 올라탄 비추불상은 그의 목을 조여왔다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나도 참 한심하지 그래도 다행이야 아직까지 감광준이 이 섬 어딘가에 숨어있다고만 생각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나저나 보란듯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여우짓을 한 니 녀석이 괴벽스러운 취미라는 것도 정말 못 말리겠어 아니 그것보다 니놈 소설 따위를 읽고 여기까지 찾아온 나란 녀석도 구제불능 성향을 가진 건 마찬가지지 안 그래? 그 아 이 이것 좀 놓아 놓아 주 난 사실 금불상이 폭발로 어이없이 죽었을 때 어떤 배심감 같은 걸 느꼈다고 왠지 알아? 그런 식의 예고 없는 살인은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니 녀석이 이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형편없는 살인 계획을 짜놨을 줄은 몰랐다고 고려청자는 목 위로 건불게 부풀어 올라 힘없이 비추불상의 손을 툭툭 쳤다 뭐 뭐라고 이것 좀 놔달라고 이렇게 나한테 허무하게 당하고 말 건가 더 새로 준비한 트릭은 없어 천하의 감광준 이 정도였어 비추불상은 손가락에 더 힘을 주어 고려청자 고려청자의 목을 짓눌렀다 동그랗게 말린 고려청자의 입속에서 혀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어? 날 겨우 이 정도 고생시키고 말려는 거야? 붉어진 눈알은 뽑혀질 듯 튀어나왔다 세차게 고려청자의 목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던 비추불상은 맥이 빠졌는지 그만 손을 놓고 말았다 왜? 아무 말도 안하는 거야 하얗게 손자국이 난 목을 어루만지던 고려청자는 바닥에 빈 토악지를 해댔다 입가를 소매로 쓱쓱 닦아내고 힘겹게 고개를 들고 하는 얘기가 비추불상의 귀에 들릴락말락했다. 이 불상님께 이걸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러자 고요하던 바닷가 쪽에서 뭔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뭘 들어보라는 거야? 아... 이제 들릴 겁니다. 작은 소리가 점차 굉음이 되면서 들려왔다. 짧고 빠르게 물살을 해치는 소리. 그것은 바로 보트의 엔진음이었다. 수평선 너머에서 달려오는 보트는 해양경찰의 깃발을 달고 있었다. 창문을 재빨리 내다보던 비추불상은 놀라서 외쳤다. 아니... 저게... 어떻게... 그럼 조선백자가 해안가를 샅샅이 살펴봤다는 얘기가 모두 거짓이란 말인가? 어떻게 박과 연락이 된 것일까? 충격과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비추불상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고려청자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흠... 비추불상님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광인 작가 감광준이오시다. 고려청자... 아니 감광준은 무대에 선 배우처럼 손과 발로 멋지게 곡선을 그으며 인사를 했다. 너... 이 새끼... 방금 어떻게 묻과 연락을 취한 걸까 궁금해하고 계셨나요? 다름 아닌 우리의 보트였죠. 방법은 실로 간단했답니다. 이 섬의 지하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뚫었던 수많은 해저 터널들로 얽혀있죠. 물론 지금은 대부분이 막혀버렸지만 몇 개는 건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이라는 게 원래 목적은 바다의 가미가재라고 할 수 있는 자살특공 보트들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배의 경납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랍니다. 조선 백자님이 말한 것처럼 배가 들고 나기가 쉽게 경사진 입수로도 있죠. 섬의 절벽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의 터널 안에 보트를 숨겨놓았던 겁니다. 헉! 그따위로 완전 날 가지고 놀았군! 비츠불상님, 전 처음부터 당신을 범인으로 점찍어놨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는 조선식 가혹 살인사건의 진범이신 만큼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걸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이 섬에 왔을 때부터 보물에는 없었죠. 바로 나, 이 감광준 이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보물 찾기에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옆에서 못 봐줄 정도로요. 금불상과 은노리게 조선 백자님들이 열성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차갑고 이성적이었죠. 그것도 그렇지만 당신을 범인으로 점찍었던 이유는 사실 비츠불상이라는 그 이름 때문이랍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다섯 개의 이름표 중에 선택해야 했던 이름, 비츠불상 말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3년 전, 그 사건 뉴스 발표 때에 도난품으로 발표됐던 것들입니다. 조선 백자, 고려 청자, 비츠불상, 금불상, 은노리게. 하지만 사실 여기서 오보가 났던 게 있습니다. 비츠불상만은 도난품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다른 상인에게 팔려갔던 것이죠. 그 몇 시간 후에 들이닥쳐 물건을 훔치고 살인을 저지른 진범에게 비츠불상은 어떤 느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건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피하고 싶은 게 범인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범행과 상관없는 선택지를 발견했다면 아무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었겠죠. 바로 당신이 비츠불상 이름표를 택할 때 그랬습니다. 정곡을 찔린 듯 비츠불상은 한 손으로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을 쓸어내렸다. 손에 쓸려서 새로 나타난 얼굴은 악에 바친 살인마의 얼굴이었다. 하! 방심하지마!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한 니놈 범행의 목격자가 여기 있다! 아하! 우리 금불상님과 조선백자 은누리개에 대해서 말해두자면 셋 다 모처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수납해놓은 보트를 이용해서 폭발과 동시에 연기와 돼지 창자로 둔갑한 금불상과 엉뚱하게 동침하게 된 은누리개와 조선백자를 손수 제주도까지 모셔드리고 왔죠.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요? 저로서는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었답니다. 제 목표는 처음부터 당신뿐이었으니까요. 금불상의 경우는 가짜 폭탄이 폭발하는 동시에 밑에 함정이 열리게 고안된 장치로 감쪽같이 해치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은누리개와 조선백자의 경우는 저도 참 난감했는데 아무튼 뭐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은누리개를 처리할 차례여서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갔더니 글쎄 두 남자놈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누리개란 녀석은 처음부터 깜쪽같이 여장을 하고 나타나서 꺼림칙 했었는데 아무튼 너무나 놀라 얼떨결에 두 놈들을 다 기절시켜버리고 아 그 와중에 조선백자가 이마가 긁혀서 피를 좀 흘렸죠.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놓고 온 게 오늘 새벽 일이었습니다. 두 녀석들 다 어찌나 무겁던지 덕분에 오늘 늦잠을 다 잤지 뭡니까. 이내 비치불상은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에게 내린 햇살이 조명처럼 그를 비추었다. 명심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결국 넌 조선식 가옥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하하 이거 꽤 어려운 스페어처리가 되겠는걸요. 그 옆에 햇살을 받으며 선 감광주는 묘한 자세를 잡았다. 그러더니 현관을 향해 볼링공을 굴리는 흉내를 냈다. 고장난 다리가 무색할 정도로 가상의 공은 정원의 쐐기도를 지나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굴러갔다. 그리고는 7번 단풍나무 핀을 때리고 7번 핀은 벽으로 튕겨졌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며 10번을 향해 굴러갔다. 스네이크 아이즈 레일로드의 다른 이름이었다. 네. 보물쌈 스트라이크 볼링게임이라는 긴 제목의 추리소설 낭독해드렸습니다. 대개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국 추리문학들은 어떤 감정적인 서사, 줄거리에 더 치중하는 작품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 작품은 마치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10개의 인디언 인형으로도 알려진 그 작품처럼 섬에 모두가 갇혀있고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오래된 추리문학의 정수를 향한 오마주처럼 그렇게 추리를 그래도 제법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형편상 너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읽어가지고 이 목소리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추리소설 작가 감광준 그리고 그가 썼던 소설 조선식 가혹살인사건의 어떤 페이지 51페이지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퀴즈를 풀면은 사람들이 이 제주도 근처의 보물섬으로 모일 수 있다는 설정이 재미있었다고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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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